호림TV 명품숲을 찾아서 천연기념물 제379호 천지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은 제주도 서귀포시 서규동 천지연폭포 계곡에 위치합니다. 물창한 난대성 산목수림 계곡으로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리는 천지연폭포는 제주도의 관광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천지연 난대림 지대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 12월 말인데도 이제야 단풍이 들거나 아직도 푸른 잎을 유지하고 있는 낙엽파렵수가 많습니다. 후실자빤나무, 후방나무, 참식나무, 새덕이, 단팔수 등의 키 큰 나무들과 동백나무, 까마귀쪽나무, 사슬의 피나무 등이 빽빽한 난대숲을 이룹니다. 후추 등 보리장나무, 송악, 마삭줄 등 상록 덩굴성 나무들은 다른 나무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단팔수, 솔림난 등의 희귀식물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고사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팔수나무의 자생 북한 지대인 천지연 폭포 인근 단팔수나무 자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곳 천지연 난대림은 경사가 급한 폭포 주변 계곡에 형성되어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오랫동안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은